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천국 혹은 천당 이런 개념들이 한국 종교 상황 속에 들어오면서 의미가 모호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천당 혹은 천국 혹은 내세 이런 식의 개념들은 우리가 불교에서든 볼 수 있는 생각들인데요 사실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보게 되면 이건 대승불교 이야기인데요 열반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는 그래서 윤회의 세계가 현상세계라면 그것을 벗어나는 열반의 세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천공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내세 이렇게 부를 수 있고 혹은 천당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내세의 종교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내세인 천공 혹은 천당 혹은 그 안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한 세계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신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성경에 근거해서 근본적으로 던져봐야 할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후자를 지지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속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는 무덤에 안장이 되고요 영혼은 죽게로 갑니다 그 죽게로 간 그 상태 그것은 영으로 주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한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있는 상태 그것이 영원 무궁한 상태는 아니죠 잠정적인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혼이 다시 육체와 하나가 되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누리는 상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를 올리워 하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부활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과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참여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것은 현재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써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그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이 시공간의 세계에 나에게 주어진 70 혹은 8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성경을 통해서 동의하고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예수 속에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에서도 천국을 맛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에 현재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천국에 미래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한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미래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견인한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의 시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시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정치인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그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